오는 10일부터 올해 국회 국정감사가 시작되는 가운데 경남에선 LH의 부실시공 문제를 비롯해 우주항공청 개청 지연, 경남은행 대출금 횡령사고 등 굵직한 이슈를 포함해 도내 27개 관련 기관들이 국정감사를 받습니다. 국감 주요 일정으로 오는 16일 국회에서 LH 국감을 비롯해 20일 진해신항 문제를 다룰 부산해양항만공사의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24일에는 사천우주항공청 개청 등 관련 현안이 27일에는 금융감독원 종합감사가 예정돼 있습니다.